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내가 넓혀와는 만렙들 만나는 건데 내가 또 둘이나 붙다니 이 언니가 키운 보람이 있다 아유 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키워준 거 맞아? 어째 지만큼인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얼씨구 나면 이 바나나 안 해? 너 뒤졌어 이리 와 야 야 야 야 야 네 자 미안해 한 판만 더 내려볼게요 건 형이 다리를 내려줘야 하는 다리를 내려줘 여기 다리 좀 내려줍죠 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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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일하면 해이 이 애아 이쪽으로 가야 될 거 같아 됐어 됐어 지금 훨씬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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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션 아 야 야 서근은 아 너 그 임 임 임 이거 원래 어기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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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약간 하하하하하 하하하 아니 또 본인은 또 술 깨면 얼마나 민망하겠냐고. 아, 웃겨. 아, 너무 웃겨. 생일! 생일! 채찬 생일! 진짜 감사해요. 채찬 선생님! 어디갔어? 그렇게 하나요? 못 안 올 것 같은데. 이렇게 안 울면 안 끼는 게 있으니까. 월클 뭐 괜찮은데? 못 안 댔 거 못 안 해요. 이렇게 하면 안 돼요? 도망가는데 이렇게? 채찬 선생님 진짜 좋아하는 거 알죠? 채찬 선생님 진짜 좋아하는 거 알죠? 채찬 선생님! 채찬 선생님! 채찬 선생님! 채찬 선생님! 이재중? 최천 맞지? 최천이. 아니, 이선재. 나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? 야. 아니, 이선재. 이선재. 우리 1장한테 다 같은 말 했는데. 그러게. 이름이 내가 그거만 해, 아니면 내 모델실리 같아. 너 때문에? 왜 되게 서? 야야! 왜 묻었냐? 아! 무서워! 떨려! 삐졌죠? 왜 어제 무슨 일 있었나요? 무슨 일 있었니, 엄지야? 아닙니다. 기억 안 나시면 말고요.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알죠? 네? 네? 아, 우엉조림이요.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반찬입니다. 아, 우엉조림이요? 아, 반찬. 가게 며칠 나오지 말까? 아니, 주방이나 창밖에 있어? 아, 그분 얼굴을 어떻게 보냐고, 좀 빨려서. 샀는데 치웠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내 수학이. 아, 왜 이렇게 재밌다고.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아시죠?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아시죠? 냅둬. 곰방 또 더러워지고 뭐하러. 이게 얼마짜리 요리인데, 이씨. 마르고 날투로 닦아서 천연만 했을 거거든? 응. 왜요? 예스, 예스. 아, 좋습니다. 예스. 레이스 아, 좋아. 야. 야. 됐지. 야. 까지? 딱 좋아, 딱 좋아. 어, 이렇게 이렇게. 알겠어요. 야. 나, 수아 임당이야. 여기 엄마들이 내 편을 들을 거 같니? 이게 네 편을 들을 거 같니? 어? 어, 한번 해볼까? 누가 더 세나? 해봐. 왜 말이 없어? 너 지금 계속 나 무식 가는 거지? 응? 대답 안 해? 아니, 와인 같은 거 하시나? 우리 장 변호사님은? 아뇨, 아뇨, 일단 할게요. 지금? 아뇨, 괜찮아요. 후레자 스윙 가야죠. 아뇨, 아뇨.